넣어줘서 야를 밑으로 당겨주세요 밑으로 당겨? 와! 세게! 세게! 오케이! 오케이! 옳지! 오케이! 니 안 당겨? 당겼죠? 당겼죠?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약간 불러서 이제 컵에다가 담아줬는데 손꼽을 넣어볼게요 두 마라 뽑아야지 네! 하고 자, 어느 정도 한번 끼워봐 요 분반 사이로 야를 위에 척선을 넣어주세요 척선을 넣어봐 옳지 옳지 싹 뜰길래 되죠? 천천히 해도 돼요 옳지? 얘가 요거 땡겨주세요 천사 땡겨주세요 천사는요 천사는요 옳지! 당겨줘 자, 걔 땡겼어요 라이돌이 이쁘게 자, 이렇게 이렇게 더 자, 이제 골반요 저기 벌려면 고리 만들어야 되겠죠? 그죠? 자, 얼굴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친구가 돌려봐요 돌려주세요 옳지! 옳지! 한 번 더 옳지! 또 한 번 더 아우! 잘했네요 네! 그래서 마무리가 딱 됐어요 숙소 그리고 이 친구가 감사합니다.